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일단 어제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명복을 빕니다. 아침부터 비보를 전해드릴 부모님들 심정이 어떨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사건 사고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터를 잘못 썼나요? 사무실터를 잘못 썼나요? 집터는 산풍백화점 터고 사무실턴는 옛날 공동묘지터였습니다. 이 사고를 윤석열한테 성급하게 갖다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지난 6개월간 일어난 사고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강남이 물에 잠기고 포항 포스코가 물에 잠겼죠. 바이든이 날리면 됐고 우리가 쏜 탄도미사일이 거꾸로 날아와 우리 땅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임기 내내 무역수지 적자에 현기 전기차 북미 시장에서 철퇴 원전 미국 뒤통수에 이은 폴란드 원전 미국에 뺏기고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태로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태원의 후진국형 사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윤석열 책임이 아니겠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것도 하필 윤석열이 대통령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일단 이번 사고 분석은 다중에 나오는 걸 보기로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장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인파가 17만명인데 꼴랑 200명 배치 계획이었으니 사시장 전무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 200명도 현장 정리보다는 허가 땡추행 단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 때는 어땠을까요? 자 여기 당시의 커뮤결입니다. 젠마을에서 소개된 글인데요. 당시의 박원순 시장은 할로윈 사고 대비 이태원의 좁은 골목을 막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글을 보죠. 당시에도 인파는 엄청났다고 하고요. 경찰들이 메인노드에 배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저렇게 띌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경찰 경력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쪽 3거리 전체로 수사종 테이프도 쳐져 있었다고 하죠. 오세이드는 뭐 했나요? 서울 대홍수만 두 번째에 우면산 사태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들. 이게 우연으로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관심도 없고 대비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경찰 인력을 전혀 못 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하는 요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보였다고 하죠. 또 다른 의경 출신의 글을 보면 많은 인파가 몰릴 당시 혼잡경비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대응 매뉴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에서는 혼잡경비가 없던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눈에 띄는 경찰이 없었다고 하니 아마 혼잡경비는 더더욱 없었을 수 있습니다. 혼잡경비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을 줄지어 폴리스라인을 들고 늘어서서 진로를 틀거나 통제하고 때로는 2명조 4명조씩 짝지어서 순찰돌게 하거나 특정 장소에 배치시킵니다. 혹시 어젯밤에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 이런 경찰의 활동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 축구장 압사사건이 있었죠. 아랍 국가들이나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후진국형 사고죠.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압사사고 아닐까요? 경찰만 좀 더 배치가 되고 매뉴얼에 따른 혼잡경비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윤석열 추 퇴근하는데 경찰 700명, 이태원 17만명 인파에 200명, 이게 정상인가요? 퇴근하는데 700명이 갔을 테고 그럼 이태원에 갈 추가 경력이 없었을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민주당 남명의 부대변인의 글인데요. 이와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퇴근하는데 700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뽑던지 해야지. 기존 경찰을 빼갔으니 기존에 필요했던 곳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가 중앙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들도 지옥같은 근무환경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용산시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